면전에서 누구 면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재명 면전에서 개딸 책임론 따진 홍영표 테러 수준의 공격 방치 말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와 전현 원내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점심 식사를 좀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어제 저희가 이 말씀 드렸었죠 이원욱 의원 화성 지역구 사무실 앞에 플래카드로 총알 한 발 이런 것도 있고요 수박 깨진 거 쓰고 있는 거 하면서 강하게 반대 시위도 하고 사무실도 난입해서 막 뭐라고 소리 지르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어제 오찬 자리에서 나왔다는 거죠 테러 수준의 공격 방치하지 말라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비공개 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리지 못하고 지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홍영표 의원은 중도 확장적인 메시지와 정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보다 실질적인 조치를 위해선 의원들에 대한 테러 수준에 가까운 공격을 당해서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꼬집었다고 한다 친명기 지도부가 유튜브에서 동료 의원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사례도 지적하면서 그런데 일단 출연 자체를 안 해야 한다 라고도 했다 더불어서 혁신 방향도 부도덕 부패 단절하는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돈 봉투 사건 코인에 좀 더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뭔가 조목조목 상당히 많은 얘기들을 어제 비공개 자리에서 했었던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김상일 위원님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지금 따로 문자나 보낸 게 아니라 면전에서 얘기했으면 분위기가 상당히 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홍영표 전 대표의 이미지와 말투가 이렇게 싸게 만드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쓴소리를 해도 굉장히 부드럽게 하는 저랑은 좀 다른 스타일이셔서 그렇게 싸해지지는 않았을까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보고요 그런데 저는 홍영표 전 대표의 말이 너무 맞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저 플랜카드 나오고 있지만 저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 지금 근대 국가에 살고 있어요 완전 사적 감정을 너무나 막 핵폭탄처럼 담아가지고 만드셨고요 그리고 너무나 보복성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주권을 침탈당한 침략전쟁의 사안과 다른 생각을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이 사안을 어떻게 같이 놓고 생각하죠? 저거는요 민주주의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국가 간의 주권을 침탈하는 전쟁에 비유해서 그럼 전쟁의 대상으로 삼겠다 이런 건데 이거는 민주주의를 하지 말자는 거기 때문에 지도자가 저런 것들은 자제를 시키고 자제가 안 되면 자제를 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 강구화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확장적인 메시지와 중도적 메시지 잘 내셨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성과가 날 수 있다는 생각, 기대까지 갈 수 있게 대표님께서 잘 좀 이끌어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지금 일단 몇 년에서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이렇게 이재명 대표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여기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이재명, 나도 통합 꺼냈다, 문자 폭탄 받았다 전 원내대표들 강성층 테러 자제시켜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공격 자제시켜야 됩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나도 통합 얘기 꺼냈다가 문자 폭탄 받았어요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자를 옆에 있는 홍익표 현장원 약간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앞서서 면전에서 얘기했다는 사람은 홍영표 전 원내대표고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문자를 보여줬다는 건 홍익표 현재 원내대표입니다 홍익표 원내대표한테 나 문자 폭탄 받았어요 그러고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홍익표 원내대표의 목소리를 통해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이재명 대표하고 개인적으로 몇 번 얘기를 해보고 최근에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답답해하세요 흔히 얘기해서 이번에 다섯 분의 의원을 징계하라고 청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 왈가왈부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겠다, 작은 차이에 연연하지 않겠다, 왈가왈부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이재명 대표한테도 문자가 막 쇄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에게도 문자가 온다? 네, 이러면 안 된다는 식으로 지금 이 대표도 웃으시면서 나한테, 저한테 문자를 보여주면서 나한테도 문자가 지금 아주 너무 많이 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웃으면서 나도 통합 얘기했더니 문자가 너무 많이 와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조상호 의원님 그런데 이거는 지금 홍영표 전 원내대표는 당신이 당사자니까 당신이 뭔가 좀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얘기는 나도 약간 링 바뀌는 나도 제3자예요 나도 뭐 당신들이랑 다르지 않아요? 라는 느낌으로 좀 들리거든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테러 수준이라고 하는데 어떤 걸 테러 수준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욕설이라든가 위협이라든가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것들은 다 당 윤리위에서 지금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징계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 말고 비판할 수도 있죠 그건 정치인의 숙명이에요 그럼 이원호 의원 사무실 앞에 그 현수막도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수막이 저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지 않는 거라면 표현의 자유의 범주 안에 있는 거라면 그 또한 보호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 국민으로 받은 수권으로 가진 스피커가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그런 스피커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때로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욕도 먹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과거에 비례정당과 관련해서 반대 의견을 냈다가 엄청나게 또 문자 폭탄을 받은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선거 때 서울시와 부산시 각 시장들의 보궐선거가 열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당의 규책 사유로 열린 건데 그때 공천을 주는 문제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장사치도 이렇게는 안 한다 하면서 반대를 하셨어요 그거 갖고도 엄청나게 문자 폭탄에 시달렸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말할 때 반대 의견도 받을 수 있다는 각오를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가지고 너무 엄살부리듯이 하는 거는 제가 꼭 그게 정치인으로서 바람직한 자세인가 좀 의문이고요 항상 얘기하지만 정치는 지지자의 지지로도 먹고 살지만 비판으로도 성장하는 겁니다 잘 듣고 그 부분 관련해서 이게 자신의 정치적 소신과 다르면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지지층과 자신을 갖다가 계속 정치적으로 싱크로율을 높여가는 그 과정들을 어렵더라도 밟아나가는 게 정치인이지 저 말 듣기 싫어 저 목소리 짜증나 이렇게 접근하는 것 자체는 정치인다운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비명계의 그런 정치를 이거 좀 테러 아니냐 이건 자제시켜야 된다는 얘기는 엄살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김상일 위원님 아니 어떻게 비판하고 감정을 쏟아내는 거를 같이 놓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문자의 품질이 달라요 품질이 쓰레기니 뭐니 이런 거가 어떻게 건전한 비판이고 그걸 들어줘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리고 좀 전에 이재명 대표님께서 받은 과거의 문자 폭탄을 말씀하셨잖아요 과거의 문자 폭탄은 품질이 달랐어요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면 문제가 많은 문자 폭탄을 받았을 때 이재명 대표님의 그때 입장은 뭐였나요? 이러면 안 된다였어요 오히려 그때는 문재인 당시에 기득권 후보가 이거는 양념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혀 상황이 다르다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올챙이 시절도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조상호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옆에서 장혜찬 최고위원님께서 말하다가 엄살인, 몸을 벌떡 일으키셨어요 포착을 했죠 한마디 해보시죠 저는 악플이나 비판이나 이런 거에 또 이골이 나 있는데 그런데 이제 단순한 악플 정도를 넘어서 협박과 위협에 해당되는 문자나 댓글들은 보면 좀 섬뜩해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본적으로 저는 조상호 위원장님 말씀에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정치인들이 더 강해져야 되고 그리고 본인들이 주류일 때는 괜찮다가 비주류가 되면 나 이렇게 핍박받아요 이런 막 자꾸 찡어거리는 모습이 멋있어 보이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감당하고 내가 돌파하겠다라고 나가는 게 더 멋있는 정치인의 모습 같긴 합니다 다만 몇 가지 금도는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막 문자를 많이 보내는 건 상관없는데 거기에 어떤 물리적 위협을 느낄 만한 내용이 포함되는 건 당연히 지향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윤영찬 의원 영상이 잠깐 나왔는데 이제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가 본인 지역구에서 행사를 하잖아요 거기 가서 막 고성을 지르면서 제3의 행사 자체가 진행이 안 되게 방해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정도 선에 대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고 민주당 지도부나 윤리위가 신속하게 이런 행위를 한 강성 당원에 대해서는 징계에서 일벌받게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논란이 좀 잦아들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도 몇 번 통합해야 된다 그러지 말라 이야기는 하고 징계 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비명계나 비주류가 느끼기에는 그 속도가 좀 느린 것으로 느껴져서 이런 이야기가 계속 제기되는 것은 아닐까 비판 넘어서 비난까지도 감당하는 게 정치인의 숙명이지만 그게 위협이나 행사 방해로까지 나아간다면 그건 중앙당에서 명확하게 제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처음 이 말씀 시작을 저도 악플을 참 많이 봤는데 라고 하시면서 어느 정도 받는 건 숙명이다 하지만 그 음도는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봤다 보면요 나중에 이 악플 문자가 안 오면 또 내가 요새 방송을 밋밋하게 하나 약간 서운해지고 또 기다려주고 그런 맛이 또 있습니다 싸움에 정든다 약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네요 알겠습니다 물리적인 위혜는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점도 명확하게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뭐 양념인지 아닌지 엄살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은 사실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긴 합니다만 중요한 건 상호 잘 얘기를 해서 합의된 어떤 그런 부분을 찾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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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